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고아입니다 오늘은 브롤러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부 오늘의 이벤트는 듀오 쇼다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듀오 팀원은 리코입니다 일단은 파워튜브가 있지만 접근도는 지금 펼치 팀원은 되지 않아서 일단은 선인장에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상대 공격이 매섭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팀원이 상대 브롤러를 해치합니다 파워큐브 2개까지 획득했습니다 불의 체력이 높기 때문에 접근전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팀 리콜을 하나 터치를 합니다 상대 브롤러가 왼쪽에서 리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지금 아쉽게 2명을 동시에 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동시에 터치를 못하고 아 지금 우리 팀원이 게임 또 한 코스 켰는데 2위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